슥슥 야 밟아라 밟아라 왜 이렇게 안밟아 야 엄청 조그매가지고 이거 어 야 이거 짱잘 도망가 어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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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팔한다 안팔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전에 저희가 몇번 즐겨봤죠 아스매지카2 모드를 활용한 랜덤마법대전 컨텐츠인데요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얘들아 저번에 약간 밸런스가 그렇게 썬거 잘 맞진않았잖아 밸런스 조정을 좀 했구요 능력이 좀 추가됐어요 그래서 8개의 능력중에서 저희가 6개를 뽑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저번에 극의사기였잖아 그거 그 칼 들고있는거 전사 어 마법 한대서 안맞는거 써가지고 데미지도 안달고 그래서 일단은 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쭉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설아님께서 제작을 해주신 컨텐츠인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 명씩 들어가서 마법 고르도록 할게요 비콘아 너부터 가 여기 상자에 스테이키 있어요 스테이키 이거 뭐야 이거 한 세트씩만 가져가세요 한 세트씩만 가져가세요 욕심쟁이님들 죄송합니다 슥 어쩐지 다 안들어오드라이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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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몬스터니까 오징어잖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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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리 없는데 여기 여러분 여기 들어가요 보여드릴까요 좀비 슬라임 이런거에서 빨리 들어가 내 스폰 장소 멀리 떨어져야지 바보들아 아 이제 안들어가네 블랙홀이 없으니까 와 진짜 극혐이 아니 크림판에서 하나냐 아니 그러게 극혐이네 내가 생각해도 일본갔을때 비콘이 별명새로 만들었거든요 알려드릴까요 비콘이 본명이 바퀴보거든요 바퀴보 바퀴보에서 바퀴보 올레 하면은 바퀴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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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한테 바퀴볼레라고 하냐 너무했네 바퀴보 올레라고 한건데 그래 바퀴보 올렌데 바퀴보 올레 야 근데 지금 비콘이 책 딸고있었어 책 나 봤어 나는 지지기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지기 많아서 지지기? 따서 너 지지야 얼굴 아 그러네 얼굴 지지 슥 됐다 어 야 독걸려 능력공개? 오 독걸렸어 독걸렸어 헐 아니 고기로 때리지말구요 내가 사신이니라 나 들고있다 내가 사신이니라 나 던질수 있는데? 야 아파 아파 나 죽어 그거 던질수 있지않아? 어 맞아 해봐 슥슥슥슥슥 오라 어디갔어? 요유서이니라 어디갔니? 여기있다 슥슥슥슥 자 빨리빨리 한 명씩 가져오세요 나 원걸래 범대경 들어가있어 나이스 토 오 야 토토토토 야 잘한다 어디갔어 이제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건가? 그 혐오 그 맨날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보면 끝날때 나오는 멘트있는데 스폰사노데께데오쿠리시마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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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비코니 좀 일본 좀 갔다오더니 일본어 잘하네 슥슥슥슥슥슥슥슥슥 비코니가 일본에서 스미마셍 그려야되는데 자꾸 스미마요 그래가지고 치킨마요도 아니고 야 내가 말고 아 찬이었나? 짜란 자 저 갈게요 예 이거 왼쪽에 있는거 다 눌렀어요? 네 왼쪽에 있는거 왼쪽에 이거 한번씩 눌러야돼 아 기크모블로 이거 이거 눌러 어 레벨업해야지 어 가세요 마법레벨 34죠 네 즉 아 나 이거네 어 에어컨 틀었더니 추워 꺼야지 이거 뭐 이거 뭘까요? 이건거 같은데 오 우와 얘 나 뜯었어 헐 이거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요 여러분 으아아아 누가 누가 나한테 짜은거로써 어 누가 나 아니네 누가 누가 이거 빈찬이다 뭔소리야 헐 잠깐만 일단 이거 있어야되고 스읍 아 이게 백업포가 아주 있어야된대 야 연기됐다 연기 목둑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이거는 좀 이따실까요? 이게 뭐야 오케이 바꾸고 오 이것도 있네 오 이것도 있구요 스읍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인벤토리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네 이거 어 응? 어 누구 목둑이다 뭐야 왜 쪼그매졌어 저 쪼그맣게 있어 야 이거 스킬이야 스킬 목둑 자 이제 다 뽑았죠 네 어 그러면은 지금 오십분이니까 열한시까지 그 각자 능력도 좀 확인하고 평화시간이에요 알겠죠 예 열한시부터 본격적으로 싸우면 돼요 예 네 네 다들 개인적으로 뭐 연락주세요 예 네 알죠 알죠? 저 알죠? 네 네 네 네 네 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슥 아 여러분 저는 오 화염 능력자 화염 능력자 이거 좋은거 같아요 아 기그무불로 살려보세요 기그무불로 하하하하 저는 싸울줄 모릅니다 형님 어? 싸울줄 모른다고? 아니야 그냥 싸우면 돼 너 능력 뭔데 능력 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싸워야 될거 같아요 아니 뭔데 뭔데 이거 어떻게 쓴거지 무슨 발도검이에요 발도검 검있어? 응 금있는데 검 아 그래? 검있다 좋은건데 근접전하는거 아닌가? 헐 나도 일단은 테스트를 좀 해봐야돼 내꺼 이거 뭐지 이거 한번 써볼까요 슥 오 뭐야 오 오 쩔어 오오오오 오 아파 아파 저도 뭐 엄청난거 있는거 같은데 나도 맞네 너 엄청난거 있어? 오오오 이거 뭐지 오 야 우와 이것도 좋아보이죠? 슥 오오오오 오케이 뭔지 알겠어 으아아아아아 아 잠깐만 잠깐만 난 별로 안좋은거 같아 이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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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건 뭐지 아 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 밟으면 터지는거 어 이거좋아 그담에 우와야야 이거뭐냐 헐 이거 사기다 우와 나 사기스킬 있어 사기스킬 사기스킬 다 죽었어 어 어 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 제가 맞는거는 좀 빼줘 아아 아 이거이거 별로야 이거 빼 이거 빼고 양동이 하나 블럭 하나 파이어볼은 괜찮죠 어 나는 파이어쌍력자야 어어 와 에이스군요 에이스 멋지지 와아 멋지다 형 사랑해요 부럽지 짱부럽네 짱부럽게 살려줘 이게 뭐야이거 됐다 요렇게만 쓰죠 어 오케이 자 알았어 이따가 또 봐 내가 봐줄게 예 형님 다 한번 무슨 능력들이인지 다 봐야되요 여러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휴 능력 뭐에요? 도티 버블 아 그런 능력 있어요? 야 나 진짜 좋아 능력 나 진짜 완전 사기야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진짜 완전 사기 스킬 생겼어 뭐냐고 그게 너부터 말해줘 뭐 말도 안 돼 헛소리를 자꾸 해 너부터 알려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원래 먼저 물어보면 먼저 대답해야지 니가 먼저 물어보던가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아니 근데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전화 걸자마자 물어봤는데 뭔소리야 맞아 진짜야 그럼 선호 알지 말자 에이 또 왜그러나 이거 한번 써볼까 쓱 자 야 이거 이렇게 되네 안녕 잠깐만 어 잠깐만요 이게 아니었나 어 왜 갑자기 안생기지 어 뭐 소환하는거 있구나 어 아닌데 아닌데 맞지 아니 원래 어 어 이거였나 아닌데 위도 소환하니 어 아까 어디갔죠 여러분 아 이게 아 그게 다 써버렸구나 내가 아 아 아 어떻게 나 능력 테스트하다가 써버렸어 어 뭐 소환하는거 썼어? 어? 어 아니 그게 내가 알려줄게 파이어 능력자인데 응 그 원래 용암을 막 소환하는거야 됐다 크게 응 우와 사기다 했는데 이 용암을 제로로 쓰는거네 아 아 그래서 테스트하다가 써버렸네 아 나 아 그거 사기였는데 그거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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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쓸모가 없게 됐네요 이게 아 뭐야 나 꼈어 아 그래도 데미지는 들어가긴 하네 아 나 괜찮아 그래도 그래도 능력 좋은거 많아 도티 많아 야 잠뜨라 왜 잠뜨라 왜 같이 할래? 팀하자고? 어 어때 어때 능력 쓰레기 되는 사람하고 아니야 쓰레기 아니라니까 그거 하나만 없는거지 다른 능력은 다 좋아 나 파이어볼이 파이어볼이랑 마그마 웨이브 임페르노 파이어룬 이런거 있어 오 파이어 능력자 좋다니까 이거 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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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팀하자 그래 너 능력 뭐야 나?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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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아직 평화시간이 아니라 5분 남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어 뭔데 뭔데 아니 내가 그거야 땅 땅 능력자 아 땅 능력자 그래서 스톤 골렘을 소환했거든 어 근데 내가 쳤더니 날 공격하네 얘가 그거 설명을 좀 봐봐 설명 디그볼 센데 디그볼 디그볼을 잘 써봐 아 디그볼 짱세다 슥 일단 마나관리도 잘해야되요 여러분 여튼 이거 알지 마법 연사하면은 피로도 생겨가지고 조금 차 알지 아 어 왼쪽에 있는 빨강색이 피로도고 오른쪽이 마나거든 아 그래서 마법을 너무 연사하면은 피로도가 누적돼가지고 그 마나 차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어 좋지 이런 팁도 주고 설명충이네 어 설명충이 아니라 알려준거잖아 알려준거 아 설명충 극혐 아니라고 알았어 아무튼 이따가 우리 처음에 공격하지 말자 팀이야? 어 팀 팀 당연히 팀 당연히 팀이지 팀 안 할꺼다며 아니야 내가 뭔지 아는다고 그랬어 확신해요? 어 당연하지 어 잠깐만 나 태경한테 전화왔다 네 어 아 아하하 나 아아 나 진짜 야 하여 야 뭐하냐 어 따석이 구리에서 빔 이거 맞아 몰라 이거 어 어 어 형 이거 봐 이거 이거 언제 풀려 이거 이거 뭐야 그거 뭐야 우와 그거 봤다 엑스맨에 나오는 눈에서 레이저 쏘는 애 구리에서 빔 어 이거 뭐야 어 다시 커졌다 근데 그거 왜 데미지가 안달아? 스윽 어 아 스윽 하지마라 아 아 이거 디버프야? 어 아 신기하네 오 아 만원없다 수고 풀어주세요 어 잠깐만 이거 풀어주세요 네 스윽 어 감사합니다 풀었어? 아니 아니 안풀렸는데 수고 다시 잠깐만 저기요 예 풀어주세요 예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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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디버프 디버프 잘 안되 이게 수고 야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안맞아 이게 야 나 계속 계속 왜 이러냐? 이게 뭐야? 버블즈가 뭐지? 수고하세요 나 그거 초도 안나와 나 계속 작아진거 아니야 지금? 에헤헤헤헤 어 됐다 됐다 어 풀렸다 오 풀렸네요 형 비코니가 형 죽이지 했어 야 비코니가 나 죽이다 그런다고 죽이겠니 걔가? 뭐뭐 아닌데 근접 김블루인데 그 낫 낫 아 그 낫은 별거 아니야 낫 때릴 수도 있고 근접 때릴 수도 있고 원거리도 되잖아 그 이전에 네가 했던거 있잖아 그거 킴블루 킴블루 어 그리고 잠뜨리가 디그볼 디그볼 그 사기? 어 사기 아닐거 같은데 이번에 형 가 너는 그러면 그게 뭐야? 속성이 이거? 어 그거 말고 다른 공격용 아이템은 없어? 아아 공격 이거 어 아 캠블루튼 다 있는거잖아 아 그래? 어 아 캠블루튼 나도 있어 이거 아 그래? 이거 다 있는거 있어? 남아있는줄 알았는데 다했어 다했어 이거 맞아볼래? 뭔데? 어 맞아 봐 해봐 안맞는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됐다 안달아 반칸 달았어 이거 이거 쓰레... 쓰레기 캐야 이거 쓰레기네? 헐 헐 뭐야 그건? 저거 왜 안맞아? 어? 뭐야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알았잖아 피코네한테 전화왔다 여보세요 무슨 능력이냐 야 다 들었다 뭘 태경이한테 다 들었다 어? 무슨 이야기? 나 죽이자고 했다메? 어? 그 형이 죽이자 했는데 어? 뭐라고? 그 형이 죽이자 했는데 확실한가? 어 아닌데 아닌데 1분 나왔다 헐 야 태경이 능력 어? 김블루 그거다 김블루 근저 근저 칼칼 어 어 어 그 잔뜨리 디그볼 너 뭐야 너 뭐야? 나를 잡을 생각이고 있는 이 동맹들이 너 뭔데 너 뭔데? 나? 목둔 목둔? 목둔이 뭐야? 어? 목둔이 뭐게 목둔이지 무슨 능력? 무슨 능력 있는데? 나무 나무 나무? 응 형은 뭔데? 나? 나 그 포세이돈 포세이돈? 물능력장 물에서 빨라지는거? 점프강화랑 그 막 물 소환하는거 있어 짱세지 어 이거 좀 사이같애 업데이트 되가지고 새로운거 생겼어 폭포수 만드는거 여기 동맹있어 동맹 어디 누구누구 김블루랑 찬 헐 기크모블루랑 찬이랑? 어 아 나 극후 혐오네 야 바퀴보 올래 에이 극후 혐오네 바퀴볼래 왜 나랑 동맹할래? 형? 어 형은 좀 실례가 아냐아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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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팀을 그렇게 막 초반부터 배신하진 않지 초반부터 배신하진 않는데 배신을 할거다 이거잖아 아니 언제만 해야되는건 당연한거지만 일단은 차니블루께서 저를 초대하시네 어디 송수치려고 어디 야 받지마 받지마 아 안받을라고 어이 걔네 팀이랑 해서 뭐하냐 기크모블루는 그거 뭐야 모드도 잘 안해봐가지고 PVP 잘 못해 근데 칼들고 있어 그래도 뭐야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뭐야 투명하있다 헐 인비저블? 잠뜰 아니야? 뭐야 누가 나 때렸는데 방금 형 뭐 기분탓 아니야? 야 잠깐만 전투시간이야 어 전투시간 응 야 같이하자 어어 알았어 오케이 자 이제부터 전투시간이에요 너 어딨어 우린 동맹인걸로 하자 나 지금 모텔쪽이야 모텔? 시청으로 와 시청 시청? 아닌데 저거 누구야 이거 누구지? 태깅이였껄? 시청쪽 따석 형 조심해 따석 야 하하핳 자 저기있다 인비지 썼다 인비지 헐 잠깐만 잠깐만 안보여 조심해 야 안보여 안보여 그게 작게 하면 안되고 때린다고 그러니까 일단 만나자 만나자 어 알았어 알았어 마나를 너무 많이 쓰면 안되겠어 저거 쫓아오는거 같은데? 아닌가? 누가 디그볼 쓴거 같은데? 디그볼 잠뜰이야 잠뜰 어 너 어딨어 어딨어 나 여기 경찰서 SK SK 스 스 형 도티초로와 도티초 도티초? 오케이 그쪽으로 가고있어 아 왜이렇게 배고프면 빨래달아? 엇 이게 밥먹는것도 일이야 밥먹다가 죽을수도 있겠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는 쓸데가 없겠네요 이거 쓰지말고 차라리 그냥 이걸 쓸거야? 슥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쓰죠 비콘아 시청으로와 저기 저기 한명있다 저거 누구지? 거기 거기쪽에 형 사람 많아 저거 누구지? 아니아니 한명밖에 없는데 저기 아이유에있다 아이유 거기 뭐 김블루팸이 있으면 죽을수도 있다고 안죽어 안죽어 딴 때로 일로 하면 되지 빨리 일로와봐 시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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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엄태형이다 따석 따석 불탈다 불탈다 오우야 오쭈구리 야 과연 저기 싸운다 저기 싸운다 누구야 나 난거같은데 따석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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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쫓아오려하는군 슥슥 슥슥 슥슥슥슥슥 야 밟아라 밟아라 왜케 안밟아 어 야 엄태형이 쪼꼼해가지고 이거 아흐흐흫 어 야 이거 짱잘 도망가 어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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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올라한다 아하하하하핰 야 앞봤다 야 либо 답이 이야기까지 남뿌루뺨한테 만났어 지금 야 그래? 어 야 잠깐만 얘 죽여야되는데 따석 아 Iceman x 6 어 마난없다 야 너무 불쌍하다 엉태경 야 얘 뭐하는거야 빨리 보내주는게 조화주는 거야 손으로 좀 때려야되나? 안녕 진짜 왜이렇게 안다냐 얘 일단 형 연합이 한명이 있어 블루찬 연합 아케임볼트 맞아 볼트 이거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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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탱이야 엉탱이야 아 마나없다 마나없다 오케이 오오 헛 헛 야 일로와서 얘들 죽여봐 야 여기 시계탑 죽으러 간다 야 얘 좀 죽이라고 얘 좀 야 잠깐만 블루찬 간다고 아 시계탑 어어 어 이거 내꺼야 내가 밟겠네 이거 근처에 간다고 근처에 야 누가 디그벌도 쓴다 디그벌 그 잠뜰이야 잠뜰이 어딨는거야 아 디그벌 디그벌 야 여기 잠뜰이 잠뜰이 누구야 어 나 도망가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빨리 도망가 도망갔어 도망갔어 마나좀 채워야겠다 얘네 여기 싸운다 얘네 여기 싸우는데 뽀뽀 터진다 헐 여기 잠뜰이네 여기있다 아닌가 쓱 아 이거 파이어로 아닌데 임페르노 임페르노 오 죽었다 오 죽었어 어떻게든 죽었어 헐 잠뜰이가 죽인거같은데 이거 디그벌 짱쎄네 야 디그벌 짱쎄 잠뜰이가 죽였어 나 지금 시청쪽이야 어디 나 시청 여기 아니네 이거 찬인데 이거 조심해 찬블루연합있다니까 따석 찬이밖에 없어 뒤 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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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슥 아 케임볼트야 따석 어 쟤 도망간다 이거 형 쫓고있는거야 어 쫓고있어 어 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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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죽여 빨리 형 뒤에 김블루 형 따라 들어갔다 빨리 오라니까 빨리 오라니까 같이 싸우자고 나도왔어 나도왔어 자아 따석 김블루 김블루 죽여 김블루 나이스 나이스 김블루 죽여 김블루 어딨어 아 야 미안 미안 아 여기 잠뜰잠뜰 딩어볼 잘못때렸다 일로와 일로와 아 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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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파 아파 아니 아니 잘못때렸다구 잠뜰이부터 죽이자 잠뜰이 쟤 지금 나 때릴라 하네 골렘에서만 했다 골렘 잠뜰 너가 최강자인가 골렘 따라다니기만 하고 도움이 안되는데 슥슥슥 슥슥 잘 도망 맞춰봐 까이오골 맞추고있어 슥 아우 앗 뜨거앗 뜨거 어 야 아아 골렘 왜이렇게 세 어휴 진짜 어휴 어휴 잡을수있어? 슥슥 잠뜰이 못잡을거같은데 아 이거 딩어볼 잘라 이거 땅 파면서 땅 파면서 데미지 주는거 그거 데미지 몇이야 그거 나 야 야 쏘지마 왜 쏘냐 따서 쏘지마 어 야 쏘지마 어어 어 어디 쏘 어야 어 야 어 야 어 야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바 잠깐만 한번만거가져 진짜 안그럭깨 안끄럭깨 진짜 안그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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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봐봐 아 나 진짜 세네 아 나 야 그거 뭐야? 왜 이렇게 세? 아 나 만화물량 먹었어야 되는데 만화물량 못먹었단 말이야 쑥 야 그거 뭐야? 땅타고 올라가네 헐 소름 오 잠자리야 1대1이다 오 디그볼 야 디그볼 와 디그볼 뭐 잠깐만 잠자리 초대해봐 잠자리 뭐야 이게? 오 됐다쌤 여보세요? 야 이거 뭐냐 얘 야 너 왜 이렇게 세냐고 디그볼 와 여보세요 네 오 디그볼 진짜 세다 비콘이 녹았어 얘는 뭐하는 애야? 어? 걔는 내 몸빵 몸빵? 몸빵? 얘도 막 공격 얘가 공격하나? 어 해 그 크리에이티브 모드 풀어봐 비콘이 통수치려다가 죽었어 그래? 그거 뭐야 깻목 풀어봐 아 왜? 아 그래? 독데미지가 아프더라고 깻목 풀고 얘 쳐봐 오 야 아오 오 날라가 오 야 이거 나 집어던진다 얘 세네 헐 야 이거 딱 능력 사기네 지금 누구 나갔죠? 다 죽었을걸? 다 죽었나? 아 나 제가 아까 용암만 있었어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퍼블 태경 아 이거 스케야 스케야 너 너 진짜 불쌍하더라 조그맣게 만드는거밖에 없더라고 아 그거는 킥메이커야겠다 킥메이커 그치 자 첫번째 경기는요 땅마법을 가진 잠뜰이가 우승했네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게지를 지배하는 자 다음판으로 가죠 이맘뿅 으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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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